지금은 춘주는 한국시대!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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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이에요! 됐어 됐어. 성재야, 성재야. 주춘주춘 배디랑 야자타임 30초만 해보세요. 저는 회사생활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 저는 그렇게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지금부터 시작입니까? 해보세요. 아무래도 저보다는 회사생활을 같이 하는 또 넘겨. 네 그리고 같이 품매꼴 MC인 주시윤 아나운서가 아주 주의 탓이네. 네. 성재야. 응. 왜? 시계끈 이쁘다. 아 시계끈? 어 시계 바뀌었네? 어 시계? 아 그냥 바꾸고 나왔어. 어 그렇구나. 뭐 그거 하려고 불렀어? 그거 하려고 부르는 거냐고? 아니. 성재야. 어? 소해가 좋아 내가 좋아. 뭐라고? 말해. 아니 무슨. 하나 둘 셋. 소해가 좋아 내가 좋아. 광고 들어야겠네요.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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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. 안 올라왔는데 광고. 자 광고 듣겠습니다. 대리운전 부를 때 출발지 설명하느라 힘드시죠. 성재야. 소해가 좋아 내가 좋아. 말해. 소해가 좋아 내가 좋아. 광고 들어야겠네. 제자엄 같은 느낌의 reflect Bak Alright. 그래서. 제자엄 같은 느낌을 주셨으면 바랍니다.